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? 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.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? 여기서 누가 나는? 그렇죠.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 라는 표현은? 한 달 씨가 들어가 있나요? 비위동사가 필요한가요? 비위동사가 필요하네요. 그래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?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 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. 이 아빠는 용감하다 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누가 이 아빠가 용감하다 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. 이 아빠가 용감하다 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. 공부 좀 더 하고 오고요. 카울은 용감한 게 아닙니다.